지금 우리가 각자 맵을 하나씩 만들었잖아 한 명이 술래를 할 거야 세 명 중에 맵을 만든 사람은 술래가 안 되겠지 당연히 나머지 둘 중에서 이제 뽑기를 해가지고 한 명이 술래를 한 다음에 실명이 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명을 찾는 거야 누구 맵부터 할래 상우로부터 하자 상우로부터 바로 앞에 있네 어차피 내가 뽑아 바로 어? 내가 뽑으려고 했는데 아 상우로 뽑은 게 맞았네 10 9 9 8 9 9 6 1 갈게요 예? 자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긴 뭐가 안 돼 안 되는 게 어딨어 이 녀석아 아니 안 보이잖아 안 되니까 어딨어 어 어 뭐야 왜 파다리가 있어 아니 뭐야 뭐야 쭛 여기 소리가 어디예요 으음 어 아 이게 그냥 어 아 이게 그냥 야 이거 둘 중 하나 먼저 잡는 걸로 해도 될듯? 아니 이거 내가 아 이거 진짜 각이 너무 이쁜거야 그래서 내가 니 뒤로 살금살금 가서 툭 쳐가지고 상황한테 밀어줬어 내가 너를 아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왜 이랬어 이 새끼 이거 아니다 아니다 민재가 술래였으니까 왜 민재맨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많이 악랄할텐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나만 아니면 돼에에 나만 아니면 되기는 해 자 부어봐 자 이거 문 닳지 말고 현수막이 맛있어 상우 상우 가볼래요 야 미이이 바나 바나 네 독자 가지 말고 나만 따라 자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하하하 어지러워 그만 해야겠다 근데 여기가 어디여 여기 땅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보여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입구에 있어 맞지? 맞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자, 이거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놔 올라와 오케이, 이걸 열어 3 2 2 3 3 난 달려 여기가 어디예요? 이걸 어떻게 찼냐고 이 새끼야 자, 피모차임 자, 네가 뭘 할 수 있지 도대체? 거기서 때려 어, 이거 막혔네 야, 이거 야, 이거 자, 네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네가 뭘 할 수 있지? 거기서 싹 올라와 자, 싹 올라가 이제 거기서 뭘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자, 맵을 잘못 만들었고 바닥을 한번 싹 훑어 오우 바닥을 한번 훑어봐 바닥에 남은 것도 없어 맞아 사다리에 뭔가 있어 사다리 맞아 사다리가 많은 이유가 있잖아 맞아 사다리가 많은데 자, 사다리 위에 올라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올라가는 거지, 사다리를 오, 이럴 때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싹 대기를 때려야겠지 하하하하 좀 술래 친화적인, 내꺼는 아, 술래 친화적이다? 하나 뽑아 내가 뽑아? 뭐 나왔냐? 내가 나왔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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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오케이 자 술래 패배 술래 패배